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을 때 이제 나 중학생 때 방에 있던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저작권 인식이 되게 낮았어서 야동 같은 것도 막 P2P 사이트에서 20포인트 50포인트 내고 막 다운받고 그랬었어요 아 무슨 온디스크? 막 이런 데서 야동을 다운받아서 D드라이브 사용자 폴더 안에 직박구리 폴더를 투명화해서 거기다 넣어놨었는데 아빠한테 걸렸어 그래서 아빠랑 단둘이 차에 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안 보라고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막 자극적인 거 너무 봐서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겠다 그랬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운을 받았던 주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 배우분이 강도가 든 거야 복면을 쓴 강도가 메차코차 야라레 뭐 그런 내용이었었어 그건 아빠가 본 거지 이 녀석 취향이 참 이 새끼 일본인의 열도의 작품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건전한 거 봐라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막 하드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건전한 야동이 있어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.